야 너 오늘 줄 쓰면 다 주네 줄 쓰면 주나 봐 자 이제 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줄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열받는데 아니 메스카라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아 너무 열받어요 아니 두 숟가락 이제 오픈했는데 잠시 후에 세 숟가락 오픈할게요 세 숟가락 오픈할게요 기다리는 말도 있겠네 네 기다리면 맛있지 재미가 있네 그 기다리는 재미가 있겠어 뭐 한 끼 줍쇼 아니? 아니 금방 또 장이 열린다고 해서 자 장 오픈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냥 주시면 아 먹어보세요 뭐 냉동안 주네 난 봤어 난 봤어 여기 고추냉이를 좀 많이 넣었어요 아 그래요? 아니 뭐 그것도 그래도 먹을 수 있게 주셨겠죠 그럼요 그럼요 자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뭐 하는 거야 저기 아 이건 어떻게 먹었지? 어우 이거 초장 하나를 그냥 다 썼어 진짜로? 하하하하 야 대단하네 그거 왜 먹니 너는 자 눈치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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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딱 제석양 오세요 어 재석양 오세요 어 재석양 오세요 어 재석양 오케이 자 здесь 왜 왜 왜 안 했잖아 아니 다만이 آپ 안 했거든요 fur 아니 뭐가 concretsty가 빠른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였어 우리 일권에 어 다 했다 다 nou 빠르다 명칭 다르네. 자, 나 먼저 한 번, 나 한 번, 한 번, 한 번. 나 한 번도 안 했어, 이거. 나 한 번도 안 했어, 이거. 생강 좋아하나 보다. 생강 좋아하나 보다. 야, 너무 광수야. 네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. 아쉽네. 나 오늘 밤에 무조건 설치하다. decorated. 뭐인 tumore 오늘이. 귀 기가. 요렇게. 이yll 법은 여신에ladı.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이동해. 청소년에 대해서 방식을 말해보겠습니다. 해외. 럴기. 하다cji로. 해외. master동무원. 추선은 다르다. 지금. 배가. 아침. 아빠. 다가... 수고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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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자.